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겨운에 꼭 닫고 있던 문을 열고 대청소를 하거나 운동 등의 야외활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나 운동 등 겨운에 굳어있던 몸을 무리하게 움직일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신체활동을 하게 되면 경직된 근육이나 굳어진 관절들이 놀라면서 어깨나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컵을 딱 들면 팔목 쪽이어서 찌릿찌릿 정의가 계속 와요.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온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데요. 계속된 통증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면 몸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양한방 통합치료의 모든 것을 옥진아, 강원범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육과 뼈의 질환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그 주변에 인대나 힘줄 그리고 연골 등의 주변 조직의 손상과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로 팔, 다리, 목과 허리에 있는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원인으로는 주로 급성적인 원인과 만성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적인 원인으로는 외부에서 타박상이 있거나 그로 인한 골절이 있을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안 좋은 자세로 잠을 자는 등으로 인해서 담이 걸렸다고 표현하는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우에는 반복적인 사용 그리고 계속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만성태행성 관절염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가장 흔하게는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나타내는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 아니면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관절의 변형 같은 증상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안방 치료로 근골격계에 접근할 땐 먼저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해부학적 이상을 관찰합니다. 뼈의 불균형이라든지 인대의 파열 등을 관찰하고 프롤로주사 치료를 통해서 인대를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세가 불균형하고 관절이 유착된 경우에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도수치료와 그 외 체충격파 치료 같은 기계치료가 들어가고요. 근골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약치료를 병행합니다. 근육과 인대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침치료와 뜸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병은 안하고 환자는 한 분입니다. 다각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의사가 양방적으로 한방적으로 동시에 보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치료 효과가 빨리 나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꽃샘 추위로 찬 바람이 가득한 3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은 이미화 씨는 버릇처럼 무릎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무릎통증은 작년부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무릎 뒤에 쪽이 당기면서 통증이 있었습니다.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녔고 또 약물 치료도 받았는데 안 나와서 지인이 이 병원에 와서 완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한 달 반 정도 이 병원에서 받았는데 지금 80% 이상 통증도 없어지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요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태 좀 어떠세요?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양반다리는 완전히는 안 되나요? 네 그거는 완전히는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굽히고 좌식으로 말고 입식으로 생활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는 괜찮으시다. 그렇죠? 입식으로 생활하는 거는 거의 괜찮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상 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시고 그렇죠? 제가 한번 신체 검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거 있나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오공도 많이 아프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눌렀을 때나 구부리거나 폈을 때 지금 통증 좀 어떠세요? 통증 없습니다. 좋습니다. 초음판을 통해서 임대 상태 한 번 더 확인하고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에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3년 전부터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여기저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호전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는데요. 엑스레이 촬영 결과 한 3단계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었고 무릎을 굽히는 것, 양반다리 하는 것 계단 오르고 내리는 모든 일상생활의 동작이 불편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양쪽 무릎의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로 침과 뜸을 병행하여 치료하였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일주일에 1회씩 두 달 정도 치료를 하였고 그 뒤 많이 호전된 상태로 지금은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치료 전에는 걷기도 너무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셨는데요. 치료 후에는 초음파상으로 관찰했을 때도 내측측부인대, 외측측부인대든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들이 많이 증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통증은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내원 당시는 굽히는 것이 거의 안 됐었는데요. 지금도 완전히 굽혀지진 않지만 일상생활에 의자 앉거나 일어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초음파를 통해 미화 씨의 무릎 상태를 살펴보는 옥진아 원장 치료를 통해 지금은 무릎을 굽히고 펴는 것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프롤로 주사를 맞고 나면 무릎의 움직임이 편해져 걷기도 훨씬 좋다고 하네요. 무릎에도 치료를 하지만 전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같이 치료하겠습니다. 침치료가 이어지는데요. 근육인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까지 잘 돼 치료를 받고 가는 날이면 몸이 매우 가벼워져서 기분까지 좋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용근 씨는 요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한동안 쉬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무거운 환자들을 옮기는 일이라 어깨에 문제가 생겼지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밤사하기만 합니다. 2019년도부터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환자들을 덜고 올리고 덜어내리고 또 목욕할 때에 덜어올렸다 덜어내리고 그럴 때에 어깨에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환자를 탁 드는데 여기에 마치 밧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낌이 탁 그런 느낌이 들더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그냥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어깨가 올라가지도 안 하고 신문이나 테레비아 이런 데 보면 뭐 프롤로 치료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아 저쪽에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러하니까 그 프롤로 치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한번 맞자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맞고 나니까 정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정말로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고 안녕하십니까 네. 장군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조금 어떠세요 어깨는? 어깨가 지금 그 전에 치료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호전되어 가지고 지금 일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체온근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네. 오십경 환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빨리 나으신 편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뒤로 내외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치료할 때부터는 거의 다 돌아왔고 네. 중요한 거는 통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관절이 굳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칭은 계속 해주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는 그걸 키우지 마시고 병원 바로 와주시면 제가 그 통증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펴고 쭉 올려볼까요? 더 올려볼까요? 쭉 이럴 땐 괜찮으시고 다시 한 번 쭉 내려보시고 바깥쪽으로 쭉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볼까요? 네. 더 올려볼까요? 쭉 네. 이건 괜찮으시고 그죠? 양쪽으로 손을 쭉 올려볼까요? 일정 시간 되서 쭉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할 때 아픈 건 따로 없으세요? 이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통증이 있다 그죠? 네. 근데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간다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최용근 환자님은 내원 당시에 내원전 3, 4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뒤로 하는 내 회전 검사를 하였을 때 정상각도가 60도라고 한다면 그 절반인 30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초음파를 보았을 때 회전근계에 손상이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롤로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고 50견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 가동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도수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대랑 근육들을 많이 풀어주기 위해서 한방 침치료를 결료나 견우 등의 침치료를 통해서 같이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양한방 통합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만성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변의 인대나 근육 등이 약해지면서 관절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그리고 성장인자를 섞어서 인대에 주입하여 인대를 증식하게 하여서 그 주변을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를 함으로써 이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초음파가 많이 발달하면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있는 자리를 물리적으로 풀어줌으로써 통증을 제어하는 신경 프롤로도 같이 하게 됩니다. 프롤로 치료는 초음파로 손상 부위를 확인하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나 임산부,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무리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무리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윤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도수치료도 오늘 받게 되는데요. 도수치료는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근을 찾아내 치료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했는데 꾸준히 도수치료를 받고 나니 움직임이 한결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논문에서 보았을 때 50견의 좋은 예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절 운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지기 때문인데요. 어깨 같은 경우에도 50견 환자분들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되고 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굳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금 제어하고 움직임이 생겼을 때 도수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또한 집에서도 스트레칭과 운동을 계속 하셔야지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끝내고 거제에서 부산까지 바쁘게 병원을 찾은 박용섭 씨. 한 달 전 팔꿈치 바깥쪽부터 시작된 통증은 팔을 제대로 펼 수 없을 만큼 심해졌는데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장이 여기 있어서 우연히 텔레비에 본 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팔이 아프고 이래서 관심 있게 보았죠.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일을 하다가 본 게 많이 사용한 게 계속 아프더라고요. 컵을 딱 들면 찌릿찌릿 전기통 안 하면 찌릿찌릿하네요. 100%였을 때 80%는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고맙습니다. 팔꿈치는 어떠세요 요즘에? 지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피거나 일상생활할 때는 큰 불편함은 없으세요? 크게 무거운 거 갑자기 들 때, 젓가락이나 컵을 찌릿 때는 그런 정신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이게 인대랑 근육의 손상이 예전부터 누적된 거예요. 누적되다가 이게 온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여긴 눌러봤을 때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팔 이렇게 뒤로 해볼까요? 저랑 힘싸움 할 거예요. 쭉 계속 올려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떠세요? 약간 온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게 약간 그래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는 조금 많이 피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칭 있죠? 이렇게 이쪽을 쭉 펴줘야지 근육이 수축됐던 것들이 많이 풀리면서 통증도 그렇고 많이 파내질 수 있거든요. 또 옆에서 제가 침치료랑 또 프롤로치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박용석 환자분은 한 달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일하시는 특성상 손을 꽉 찌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른쪽 팔꿈치에 국한되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하였을 때 오른쪽 팔꿈치 외측상과에 앞통이 있었고 또한 초음파로 보았을 때도 해당 부위에 인대 손상이 같이 있어서 외측상과염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대를 강화하는 프롤로치료와 우리가 PRP라고 하는 혈장에서 수출한 성분을 같이 주입하는 치료를 같이 하였습니다. 한방적으로는 주료 또 수삼리 등 주변 혈자리에 산침이라고 하는 미세한 침을 많이 꽂아넣는 치료를 같이 시행함으로써 통합적인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양방적으로는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라고 하는 PRP 주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우리가 채취하여서 인대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 혈장에는 성장인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대 증식에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PRP 주사를 팔꿈치 질환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한방적으로는 산침을 많이 쓰는데요. 산침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침을 인대와 해당 주변의 근육에 자극을 하여서 순환을 도와주고 인대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PRP 주사 치료를 위해 채혈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상처가 생기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게 되는데 자연치유 과정을 위해서는 혈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혈액을 이용해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재생해 척추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바로 PRP 주사입니다. PRP 치료는 다양한 관절 질환에 사용할 수 있지만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상과염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재생 능력이 뛰어나 염증과 힘줄의 미세 손상, 파열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치료는 염증 부위 주변에 여러 군데 침을 놓는 산침 치료입니다. 인대를 강화하는 뜸 치료까지 병행하면 팔꿈치 통증과 움직임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네요. 양방적으로는 초음파로 해당 부위를 직접 보면서 주사 치료를 통해 그 부위를 자극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방적으로는 침뜸을 이용하여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통증을 제어하고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시너지가 있고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나을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조홍일 씨는 바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2년 전 목디스크 시술을 할 정도로 목통증이 심했는데요.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된 통증으로 식당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고개를 숙이고 이런 동작이 반복이 많이 되는데 그때 어깨 약간 오른쪽 뒤쪽으로 해서 어깨 밑으로 팔까지 약간 절임 현상하고 통증이 그때 시작됐죠. 서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딱딱한 의자라든지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보면 절임 현상이 심해지고 굉장히 불편하죠.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조홍일 님. 목은 좀 어떠세요? 지금 받고 나서 점차 점차 절임 현상은 많이 없어졌고 아직까지 딱딱한 의자에 앉을 때는 아직 한 번씩 통증이 있긴 했죠. 약간 통증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커야 돼요. 근데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게 5번 6번 사이가 조금 좁죠. 그렇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통증은 시간도 지나고 또 치료받으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근육이랑 인대도 강화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딱 보시면 약간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세가 편하다고 느끼거든요. 턱을 당기고 가슴을 피고 여기 귀에서 보시면 이 어깨랑 일직선이 되게. 그래서 턱을 조금 당겨주시는 그렇게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홍일 환자분은 목 통증과 오른쪽 어깨 쪽으로 그리고 손까지 심할 때는 내려오는 방사통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목 디스크로 인해서 두 번 정도 시술을 받았던 만성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호소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목을 뒤로 젖혀서 하는 우리가 스퍼링 테스트라고 하는 이학적 검사에서도 통증을 호소하시고 엄지 손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감각 저하도 같이 있었으며 엑스레이로 보았을 때도 경추 5번 6번 사이에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 소균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에 재발로 제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분이 5번 6번 사이에 신경에 많이 손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그 5번 6번 신경이 나오는 구멍에 신경프로로를 통해서 그 신경이 나오는 부위를 많이 넓혀주는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고 주변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대프로로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지금은 목의 통증과 내려오는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이미 경험하셨던 것처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굉장히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도록 자세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근육과 인대 기능을 회복시키는 근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초음파를 이용해 주사액을 손상 부위에 주사하면 인대 재생이 이루어져 목 디스크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인대가 튼튼해져 척추체가 안정되면 디스크도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지고 아픈 부위는 물론 통증 부위 주변의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양 한방 치료를 받고 나면 목 움직임뿐만 아니라 손절임까지 좋아져서 식당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게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이런 자세를 반복적으로 해줬을 때 조금씩 조금씩 거북목이 교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은 등과 어깨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운동과 등 운동도 목을 교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대융근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하였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당기는 운동인 친인이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턱을 이렇게 계속 손으로 눌러주는 운동을 같이 함으로써 더 배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쁜 홍인 씨는 병원 진료를 끝내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영업을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는 몸이 아프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기업을 어차피 계속 하는 중이라도 중간중간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시간을 내서 몸이 안 좋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건강이기 때문에 운동을 병행하고 싶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통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통증을 단순히 못 느끼게 하는 치료는 원인을 놔두는 치료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단단하게 하여서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통증 주사 치료와는 반대입니다. 통증 주사 치료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주사이지만 프롤로 주사는 주변의 인대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관절을 강화하고 척추뼈를 더 보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육법으로 프롤로 치료와 더불어서 한방 치료를 양한방 통합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의 통증 질환은 초기에 별다른 징후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통제에만 의지하다가 질환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건강한 삶을 위해 이제는 무심히 넘어가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